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56%,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9%로 후보 간의 격차는 27%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대림 후보 66%, 고광철 후보 16%로 후보 간의 격차는 50%포인트였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완규 후보 6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6%,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3%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36%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완규 후보 69%, 김승욱 후보 12%로 후보 간의 격차는 57%포인트였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51%,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41%로 후보 간의 격차는 10%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위성곤 후보 53%, 고기철 후보 44%로 후보 간의 격차는 9%포인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30대와 40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지지도는 60대와 70세 이상 주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 57%, 고기철 후보 24%로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회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22%, 국민의 미래가 24%, 조국혁신당이 25%를 얻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3%,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각각 2%씩을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1%, 조국혁신당이 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국민의힘이 37%로 36%를 얻은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7%였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41%,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49%로 세계 지역구 중 격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0%,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4%, 투표할 생각이 없다 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1%, 무소속 김영진 후보 10%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문대림 후보가 59%로 가장 높았고, 고광철 후보 23%, 김영진 후보 10%였습니다. 문대림 후보 지지도는 40대와 도두 외도 2호동, 화이트 칼라에서 높았습니다. 고광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주부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13%, 무소속 김영진 후보 4%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73%, 고광철 후보는 74%, 김영진 후보는 65%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6%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이 7%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0%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3%,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8%,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8%였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현 국회의원 29%, 민주당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26%, 국민의힘 김영진 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 11%, 국민의힘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9%, 민주당 문윤택 대통령 후보 이재명 메시지특보 5%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19%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문대림 후보 31%, 송재호 후보 31%로 두 후보의 선호도가 같았습니다. 문윤택 후보는 5%였고,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31%였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38%였고, 50대와 애월, 추자, 한경, 한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송재호 후보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42%였고, 40대와 도두, 외도, 이호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나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장동훈 후보 21%, 김영진 후보 20%로 두 후보의 선호도가 비슷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57%였습니다. 장동훈 후보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5%였고,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김영진 후보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2%였고,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3%, 개혁미래당이 2%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10%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60%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31%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 갑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기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4%,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3%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7%포인트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김한기 후보가 64%로 가장 높았고, 김승욱 후보 26%, 강순하 후보 3%였습니다. 김한기 후보는 대부분 연령과 지역, 직업에서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는데, 특히 40대와 봉계동과 삼양동, 화이트 칼라층에서 높았습니다. 김승욱 후보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높았고, 1차 산업 종사자와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기 후보가 68%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12%보다 높았고,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1%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한기 후보와 김승욱 후보 모두 77%, 강순하 후보는 5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6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7%, 조국 혁신당이 9% 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3%, 국민의 미래와 조국 혁신당이 22%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9%,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5%,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5%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을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완규 현 국회의원이 50%,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16%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제주시 을 위원장 3%, 진보당 송경남 제주도당 서비스연장 위원장이 1%, 없다 모름 무응답이 30%였습니다. 김완규 의원은 연령과 지역, 직업 등에서 모두 앞섰지만 제주시 동지역과 40대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은 읍면 지역과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4%, 그 외 다른 정당 3%, 개혁미래당 2%였고, 없다 모름 무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8%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의 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송곤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37%, 무소속 임형문 후보 1%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위송곤 후보가 56%로 높았고, 고기철 후보는 40%였습니다. 위송곤 후보 지지도는 3, 40대와 대정 안덕 지역,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높았습니다. 고기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 주부에서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송곤 후보가 62%, 고기철 후보 23%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송곤 후보 85%, 고기철 후보 8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이 9%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 미래 24%, 조국혁신당 22%였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8%,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4%,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1명에서 602명, 모두 1,8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4.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위성곤 현 국회의원이 37%로 가장 높았고,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이 각각 20%,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22%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4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7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이경용 전 도의원은 60대와 자영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가상대결도 물었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고기철 전 청장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위성곤 후보가 43%, 고기철 후보가 34%로 근소하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위성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이경용 전 도의원 대결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41%, 이경용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 개혁신당이 5%,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16%를 보였습니다. 제주시 갑가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섰지만, 서귀포시는 오차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귀포시 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